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금대신당 만신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대박나는 띠 대박나는 띠 있죠 2020년 경자년 맞이해가지고 대박나는 띠 제가 손꼽아 드리면 29살 임신생 92년생 29세에는 들어있으나 괜찮습니다 운기가 나쁘다라고 9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수다 죽을 수다 할 수는 없어요 직장의 변수가 많습니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해운년을 맞았어요 해가 바뀌면 직장의 운기도 바꾸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 서슴치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재지 말고 옮겨도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옮기셔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을 펼치셔도 됩니다 그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경자년 한 해가 될 거예요 자 41살 경신생 80년생 여러분 이제는 41살에 들어서서 금전적으로 나이 때 한쪽으로 쌓이고 이쪽으로 쌓이고 이쪽 통장에도 좀 만들어놓고 이쪽에 적금도 좀 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쌓일 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계획했던 사업을 열린다든가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하는 분들 우울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옮기세요 사업도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3세 무신생 68년생 본인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을 좀 화려하게 꾸미세요 토생금이라고 했습니다 흑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을 몸에 지니면 자기한테 어느 정도 행운이 들어오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생 여러분들은 몸에 금붙이를 좀 지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 후를 터시고 올해는 돈을 얼만큼 저축을 할까 목표를 세워보세요 세워보시면 또 그만큼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5세 병신생 56년생이에요 20년도에 들어서서 여러분들 몸 수르다가도 많이 좋아져요 웃을 수 있는 일 박수 칠 수 있는 일 내가 깔깔 대고 배 아파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 회원형 바뀌면서 인생을 좀 즐겨보세요 그거에 합이 드는 해가 됐으니 다 걱정하지 말고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시고 복이 들어오는 해니까 복 듬뿍 받으시고요 자 77세 갑신생 44년생 여러분 좀 남들한테는 독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가 뭐 어떻다고 직선적으로 지적질을 많이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롭고 쓸쓸함도 많이 타고 속으로는 많이 애를 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건강에 신경 쓰셔서 몸수로도 좋아지는 한 해니까 몸수로도 밝혀서 좋은 마음으로 해피한 일만 생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용띠 여러분 뽑았어요 대박나는 띠로 자 33세 무진생 88년생 자 전반적으로요 이분들 운이 들어왔을 때는요 누구하고 크게 맞서지 마세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1월달 2월달 지나면서 내 운기가 바뀐다는 걸 본인이 느낄 정도로 해운년이 바뀝니다 남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45세 병진생 76년생이에요 여지까지 쌓아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수확하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내가 이만큼 쌓았던 거 이만큼 쌓았던 거 다 결실 맺어서 돈으로 들어오고 또 금전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먹은 대로 강하게 힘내서 파이팅 하세요 자 57세 갑진생 64년생입니다 자 2020년 1월 2월 3월 넘기면서 막막했던 거 답답했던 가슴이 좀 풀리는 형국이 되며 일곱은 성주은이 들어온다고 하죠 일곱 수에는 성주은이 들어옵니다 뭐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애 나를 사업을 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든가 내가 금전 능력이 없으면 금전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든가 할 수 있는 해운년이 되기 때문에 57세 여러분 갑진생 여러분 열심히 힘내세요 그 다음엔 69세 임진년 52년생 여러분 자 용띠 중에 9수에 걸려있는 우리 69세 제가 한 가지 주의 드리고 싶은 건 너무 한 곳에다 올인을 하지 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나쁜 일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 들어올 때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거 좋은 운으로 100%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셔서 이쪽 이쪽 생각을 하셔서 투자할 건 있으면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금대신당 만시는 자 잔나비 띠 용띠 자 경자년 2020년도에 들어서 대박나는 띠 두 가지 띠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금대신당 만신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제가 사람에 따라 또 얼굴 보고 드는 이 느낌이라는 신점 보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사람을 봐서 느끼는 점이 있고 또 틀리니까 대신당 찾아와서 금대신당 찾아오셔서 상담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무리한 요구 안 합니다 찾아오세요 마포펴보 마포喝 마포iente 마포 sécurité 마포 dop 마포ρεί 마포 Gefühl 마포 exemple 마포 newsletter 마포 구нее 마포包括 마포 wind 마포 Benny ette